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을 전공하는 에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랑 다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 닥터페퍼 중에서 스토로베이스 앤 크림 맛 드셔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요즘 여기에 꽂혔거든요. 원래 닥터페퍼도 좀 좋아하긴 했는데 여기 딸기 크림 맛을 먹으니까 예전에 한국 카페 가면 항상 크림소다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탄산이랑 유제품을 섞어서 마시는데 옛날 맛이 나서 좀 맛있더라구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은 도전해도 괜찮을 특히 딸기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꽤 입에 맞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면서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았고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올 때 큰 야망이라던가 부품 꿈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싶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왔던 거죠. 가능하면 미국에 좀 오래 남아서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영어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좀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한 달간 밤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렁설렁 1년을 미국에서 있어야지 영어가 더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에 오래 체조하면서 내가 영어와 늘 수 있을 만큼 시간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학교가 커뮤니티 컬리지였어요. 미국 전역에 커뮤니티 컬리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건너 건너 아시는 분께 브로케븐 커뮤니티 컬리지를 소개받아서 브로케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뿐입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미국 전역에 있는데 모든 커뮤니티 컬리지가 유학생을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컬리지는 아예 안 받아주기도 하고요. 어떤 컬리지는 전공을 제한합니다. 일부 몇 개 전공만 유학생들이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은 받아주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는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들만 받아주는 커뮤니티 컬리지도 있습니다. 달라스 커뮤니티만 커뮤니티 컬리지를 생각하시고 모든 커뮤니티 컬리지를 유학생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달라스 이외에 아니면 텍사스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커뮤니티 컬리지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본인의 스테이러스 본인이 여행으로 온 건지 이민으로 온 건지 아니면 아직 미국에 오지 않은 한국에 있는 상태인지 이런 거 좀 설명을 하고서 커뮤니티 컬리지 그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문의하셔야 돼요. 어학연습만 되는 건지 아니면 컬리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크레딧 수업은 전혀 안 되고 넌 크레딧 수업은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문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중에서 브로케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아 미국에 있는 모든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를 유학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좀 걱정이 됐었어요. 학교마다 매우 달라요. 특히 그리고 달라스에 있는 학교는 어 좀 지역도 그러니까 캠퍼스가 많은 편인 거예요. 왜냐면 타랭 카운티도 있고 콜링 카운티도 있고 그쪽에는 또 그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의 달라스가 아닌 지역 텍사스가 아닌 지역에서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혹시나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직접 그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이메일을 쓰셔도 돼요. 이메일로 아마 하시면 그래도 일주일 안에 답변을 별일이 없으면 받아보실 겁니다. 미국은 생각보다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비즈니스 데이로 5일 안에 답장이 오면 굉장히 빨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시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시면 답장은 확실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유학원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긴 한데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거는 미국에 너무 많아서 아무리 유학원이 유능하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커뮤니티 컬리지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건 유학원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정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다면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굉장히 답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달에 이제 달라스의 물가를 조사하면서 하숙비용에 대해서 급했는데 물가가 또 올랐어요. 최근에는 하우스에 방 하나 쉐어하는데 천불짜리까지 나왔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하고 다른 집도 봤는데 다른 집들도 800불에서 900불 정도 하더라고요. 물가가 정말 급격하게 오르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하숙비를 조사하면서 좀 심하게 체감을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오르나? 근데 생각해 봤더니 모든 세금이 다 올랐어요. 전기세, 수도세, 상하수도세, 가스비까지 다 올라가지고 아마 그 세금 오른 것만으로도 계산해도 하숙비가 오를 수밖에 없긴 하겠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충격은 크죠. 제가 햄버거를 좋아해서 인앤하우스를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앤하우스를 가면은 항상 사람이 부족하니까 제가 광고를 크게 붙여요. 1년 전에는 15불이었는데 시급이 지금은 시급이 17불이더라고요. 물가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급이 올랐다고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시급을 올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시급이 올라간 거예요. 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하숙비도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저번 달에는 제가 800, 900불까지는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하숙비를 800에서 900불 한 달에 한 달에 이 하숙이라고 하는 거에 달라스에서 하숙은 식사 제공 안 되고요. 청소 서비스 없고요. 빨래도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혼자 방 하나 쓰고 화장실은 쉐어할 수도 있고 주방 사용 가능 여부성은 그 집주인이 이제 결정하실 텐데 뭐 다 쉐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제 렌지 라던가 전기 포트 정도만 허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좀 집집마다 다릅니다. 확실한 건 방 하나는 혼자 쓰셔야 되고 방 달라스는 1인 1실이 기본이에요. 둘이서 한 방을 쓰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이면 1인 1실인데 혹시나 방 할 때 혼자 방 쓰는 거 맞냐 라는 거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방은 혼자 써야 되고 화장실은 혼자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두세 명이 같이 쉐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이 요즘엔 800에서 900 비싸면 1000불까지도 이제 한다는 거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중에서 좀 다행 이 와중에서도 좀 다행인 거는 중고차 값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린 편이에요. 그래도 뭐 코비드 이전보다는 많이 비싸졌는데 작년에 비하면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중고차 오래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조금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상 길어질까 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